오늘 여러분 아주 신기한 그런 재미난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이 칩 제조공정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제조공정이 발견됐다 그런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그걸 3-5족 화합물 반도체다 이렇게 부르는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도체가 실리콘 웨이프 위에다가 이렇게 트랜지스타를 까는 거지 않습니까 칩을 칩을 여러분 이렇게 미세해로를 다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 나중에 여러분들 이걸 자르죠 다음에 제가 공부를 좀 한 다음에 반도체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방송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또 다 자르지 않습니까 자르는데 이게 이제 실리콘 웨이프를 쓰지 않습니까 실리콘 웨이프를 쓰는데 실리콘 웨이퍼가 이제 더 많은 트랜지스타를 여러분들 여기다 쌓기 위해 가지고 글래스 웨이퍼 유리기판으로 이렇게 대체되는 부분은 한번 제가 여러분의 방송을 드렸을 겁니다 여기 보니까 몇 개나 여러분들 이게 까는 거 하니까 1조개 정도로 까네요 어쨌든 상상을 내가 볼 때는 제 머리 가지고는 상상이 안 되는데 어쨌든 웨이퍼가 지름이 3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웨이퍼가 3cm 여러분들 웨이퍼 위에다가 1조개를 까는 기술까지 지금 개발된 거지 않습니까 가장 앞선 미세공정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실리콘 웨이퍼 한 장에 1조개의 트랜지스터를 직접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1조개를 웨이퍼가 여러분들 크기가 얼마나 되나 제가 보니까 300mm니까 3cm지 않습니까 인치로 12인치 2000년대 후반부터는 12인치 실리콘 웨이퍼가 주력으로 자리 잡게 됐다 이제 실리콘 웨이퍼가 여러분들 범용화되고 가격도 싸고 실용적이나 유행을 하는데 요즘에는 AI 반도체 같은 부분들이 등장하면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직접 하기 위해 가지고 유리기판에 대한 그런 대체에 대한 그런 요구들이 많아지는데 벌써 그런 이야기가 2015년부터 나왔네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리콘 웨이퍼 대체용 글라스 웨이퍼에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9년 전부터 실리콘 웨이퍼를 대체할 수 있는 유리기판 글라스 웨이퍼를 연구해 왔다는 거죠 실리콘 웨이퍼하고 글라스 웨이퍼를 여러분들 연구를 해 왔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니까 실리콘 웨이퍼는 이게 가장 보편적이고 비용이 싼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리콘 웨이퍼가 있고 유리 웨이퍼 글라스 웨이퍼죠 이게 보시게 되면 AI 반도체 등 새로운 분야에서 실리콘 웨이퍼를 대체할 수 있는 글라스 웨이퍼가 소재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까지 제가 한두 번 정도 방송을 여러분들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포시죠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이 업계에서 오래 전부터 만약에 상황을 대비해 가지고 실리콘 웨이퍼를 대체하는 그런 많은 연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에 갈리움 아스나이드라는 그런 것을 이미 그런데 이게 비싼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갈리움 아스나이드 웨이퍼 대 실리콘 웨이퍼 비싼 모양입니다 비싸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실리콘 웨이퍼는 지구상에 풍부하게 존재하고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고 독성이 없어 환경 친화적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갈리움 아스나이드 웨이퍼는 갈리움과 비소 화물로 이루어진 반도체인데 제조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반도체 업계에서 좁은 면적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여러분들을 집적시키기 위해서 기판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까지 도착한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기사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인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에서 차세대 반도체 공정 새로운 공정입니다 새로운 공정을 첫 상용화했는데 1세대 반도체 엔디니어 출신인 황 사장님이실 겁니다 혁신 장비 20년 넘게 매달려서 실리콘 반도체 미세 공정 한계를 극복하게 됐다 유리 기판뿐만 아니고 실리콘 기판에도 지금 이 세 공정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 이분 주성 엔지니어링 오너 말씀처럼 이게 가능하면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 설명을 들어보면 정말 대단한 기술 같아요 공정이 이 보시게 되면 반도체 장비 중견기업 주성 엔지니어를 이끌고 있는 황철주 회장은 네덜란드의 노광장비 독점업체인 asml의 아승에 도전장을 던졌는데 그러니까 이 공정이 여러분들 상용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독점적 지위를 행상하고 있는 asml의 노광장비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장을 엄청난 여러분들 반도체 제조 공정인 거죠 기판에 촘촘히 트랜지스트를 심화했던 실리콘 반도체 미세 공정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소재혁신의 원천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상시한 내용은 찾을 수가 없는데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만일 이게 상용화되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계속 읽어봤습니다 이제 기자들한테 설명을 유리기판 등 하부기판 종류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기판을 사용하든지 간에 적용 가능한 공정이라는 겁니다 어떤 전기전자회로도 값싸게 구현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새 공정 이름을 3-5족 하함물 반도체 공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새 공정으로 기존 공정보다도 수율이 정상제품 비율이 10배 이상 높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이건 엄청난 거죠 만일 성공하게 되면 그리고 궁극적인 노광장비가 필요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걸 기술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이게 대단한 기술이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동안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는 사족 원서인 실리콘 위에서만 트랜지스터를 집중하는 것이 가능했다 실리콘은 낮은 가격 대비 높은 성능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반도체 칩을 구성하는 압도적인 제로로 쓰였다 하지만 반도체의 정보 처리량이 늘고 미세 공정이 사실상 한계에 달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자 실리콘 반도체를 대체할 새로운 제품의 재료로 3 플러스 5족 하함물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실리콘 웨이프를 대체할 수 있는 글래스 웨이프가 등장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모든 종류의 기판 위에다가 미세 공정을 여러분들 가능하게 하는 새 공정이 바로 3 플러스 5족 화함물 반도체 공정이라는 거죠 오래전에 배웠던 건데 3 플러스 5족 화학물 반도체는 실리콘 대신 주기율 펼성의 3족과 5종에 해당하는 원소로 결합한 것으로 갈륨질수와 갈륨비수 인두임 인두안티몬 등이 있는데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상세한 것은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황철주 회장이 허언을 하실 분은 아니시고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트랜지스트 적층으로 미세 공정 효율화 극대화 가능하다 동일 공간에 더 많은 것을 쌓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트랜지스트를 심을 수 있다는 것이고 발열 전류 누스든 실리콘 반도체의 단점을 극복할 수가 있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발열 문제가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수율을 10배 이상 정도 올릴 수가 있고 원가를 10분의 1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쓰일 수 있는 데는 웨이프를 사용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전부에다 해당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3 플러스 5족 화학물 반도체는 트랜지스트를 소형화하는 과정에 겪는 리소그래픽 기술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작아진 반도체 소자에서 발생하는 발열과 전력 누스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공정을 미세하게 쪼개지 않아도 물질 특성상 전자이동 속도가 매우 빨라 성능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전자이동 속도는 기존 실리콘 배보다 수십 배 빠르고 전기 사용도 기존 실리콘 반도체 배의 10분의 수준이고 발열, 전기 사용료, 해로의 이름들 데이터 이동 속도가 전부 나으니까 만일 이것이 상용화되게 되면 주성 엔절링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되겠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기술은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고 고효율 태양정지에 적용이 가능하다 물론 주가가 금세 뛰죠 유리기판의 수율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 반도체 미세공정 한계를 극복하도록 돕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asml이 독점하고 있는 노광장비까지 대체가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실리콘 웨이프를 사용하면서 반도체 업체들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연구를 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보시기에 보면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에서 열린 삼성파운드리 포럼에서 2025년부터 화합물 반도체 일종인 GAN 갈륨 이런 거겠죠 화합물 반도체 파운드리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기술적인 그런 돌파구인 거죠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은 세계 최초로 3플러스 5조 화합물 반도체를 실리콘 웨이프 대신에 글래스 웨이프 위에서 제조하는 공정을 개발했다 기존에는 3플러스 5조 화합물 반도체를 제조하려면 1000도시 이상의 고온에서 사파이어 기판 위에만 가능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400도시 이하의 저원에서 글래스 웨이프 위에 3플러스 5조 화합물 반도체를 10배 이상 높은 수율로 정착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했다 실리콘 반도체의 미시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궁극적으로 노강 공정 장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애플 인텔 등 글로벌 기업들하고 여러분들 접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좀 딱딱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미 글래스 기판이라는 문제까지 들어가 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역동조로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엔지니어들의 도움 때문에 우리가 값싸고 좋은 그런 모바일 기기를 활용할 수 있고 업무나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올 수 있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기술 발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은 분들은 보지 않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있는 방송을 일부를 포함해야겠다는 생각을 굳게 하는 겁니다 제 자신이 어마어마하게 도전을 많이 받는 것 같아 이렇게 현업해서 계속해서 뭡니까 이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는 사람들의 노력들을 보고 우리도 그냥 덤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회에 뭔가 부가가치를 더하는 데 기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시간 되시면 공병호 tv를 항상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오래 함께 하시면 삶의 방식도 다르고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삶의 태도도 달라지고 본인의 인생에 대한 계획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아주 잡다한 그런 뭡니까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가지고 매일 시간을 보내기보다도 이렇게 역동적으로 진군한 세상에 새로운 정보를 입수해서 개인의 삶을 개선하고 투자 계획을 잡고 이런 부분들이 했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벌써 여러분들 제가 며칠 이 방송 오래전부터 시작했을 때처럼 그렇게 반도체 이런 펀드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는데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데 투자하신 분들은 이 한 두세 달 사이에 돈을 많이 버셨겠죠 그러니까 생산적인 것 여러분 제 인생에 크게 관통하는 여러분들 그 핵심적인 키워드는 어쨌든 생산적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 시간도 생산적으로 보내야 되고 그게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뭘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결정합니다 그런 기준에 거의 여러분들 어긋나지 않게 70, 80이 가더라면 그렇게 살 것 같습니다 건강에 허용합니다